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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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려고 역대 가장 포악한 명예를 걸고 반드시 불로 타수리고야말 강용한 우리 인민의 천백배 신성한 우리 공화국에 대한 완전 파괴 이따위 얼토당토한 정말 가스롭게 짝이 없는 미치강이 망발을 감히 제쳐된 늑다리 산성장 트럼프 따위를 열백번 칼탕쳐 죽인데도 이 열혈의 심정마다의 석구초로는 분노와 법의 교류를 순간도 잠잘 수 없는 우리 청년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도안의 청년들이 이렇게 조선의 민간 입대 복대를 탄환에 다섰습니다 그리고 어지간아 경리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전투명경관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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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